행운이다 행운 태국 고등학교 운동회 태국 그동안 운동회를 볼 기회가 생겼어요 오렌, 레드, 헬로우 스트리프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한국은 좀 심심해 여기가 훨씬 더 재미있어 와 여기가 디테일이다 애들 열정이 어마어마해 나리사라의 고향인 낙곤시탄마라스 시작으로 그라비 수라타니 호사무이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인 쿠팡안까지 총 운행거리 1200km 총 45일간의 태국 남부여행의 이야기야 시즌2의 마지막 욕편을 향해 오빠가 간다 바로 이것 성인 시즌2의 시즌2의 처음에는 글정의 코알발 제이 키 뭐 드라이브 해보는 태국 남부 자동차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연습해보는 거야 태국 도로주행은 사실상 처음이지 태국은 정말 잘 할거 같아요 학교 되게 좋았고 아주 큰 학교 학교? 대학교를 부르세요 에이 고등학교인데 굉장히 좋아보여 와 굉장히 크고 나리사랑 여기서 공부했대 오 예리비 학교가 엄청 크네 고등학교가 방학히어 자가 보자고 뭐 하는거야? 저 안에 막 춤추고 있어 애들 스포츠 스포츠 캔디데이트 오 베리비 베리비스쿨 나리사랑 여기서 공부했대 굉장히 좋은 학교래 아무나 못들어간대 애니바디.. 나 이지? 나 이지? 시험 보고 들어가야돼 오.. 미켄네 인사이? 미켄네 인사이? 아내 행사하고 있어서 제가 보고 가자고 그랬어 그럼 보자고 아내 아내 보고 가자고 플립파크킹? 네네 아침에 하얀 아 우와 치고 아 다음날 치고 치고 진짜 이것도 행운이네 지나가는 길에 나리사라가 졸업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운동회 같은건가 행운이다 행운 태국 고등학교 운동회 고등학교 운동회를 볼 기회가 생겼어요 지금 나리사라가 졸업한 고등학교 운동회 이렇게 운동회 이렇게 운동회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운동회는 여기를 비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와 여기 디테일이라든지 애들 이 열정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한국국토정보공사 그거봐야돼 저 옷 우리한테 본도 많이 무게가 많아 아우 재미있어 재밌어 야 이런 운동회라면 나도 아쉬워 여기가 같이 해 아 저거 더운데서 좀 생겨나게 되네 과이 대해야 돼요 시야 시야 네 이게 너무 취향이 나 어 한국에도 있는데 한국은 요보다도 심심해 심심해 여기가 훨씬 더 재밌어 타일랜드 인사이팅 콘서트급의 음향 정비 물량과 예상으로 키들이 큰 태국 남부 아이들에게 놀랐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아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저도 기억나요 졸업생들의 단골 메뉴지 오늘 저녁 이렇게 오늘 저녁? 오늘 저녁 이렇게 저녁 이 더운 데서 다 더운 날이 없나요 한국 운동이랑 똑같아 지금 개주 하려고 그러나봐 개주 똑같아 달리기 똑같네 똑같다 똑같아 한국이랑 저거 저거 개주가 아니라 넓이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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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도다 추억도다 나도 어릴 때 나도 어릴 때 이랬었지 추억도 깨 만드네 남자애들 등록하다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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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그러니까 참 특이한건데 해외사람들은 사람이 보이는 앞에선 군대 전체 안보이는듯은 참 보였는데 보였는 앞에선 이 시점에서 손님이 딱 쑤시는 기단이 되는건데 이 차례까지 피어해 자기 우리 차례는 시간 많이 걸린다고 피어까요? 어? 어? 시간 많이 걸린다 미안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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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에서 못낸곳이 음식점도 별로 없는데 나는 음식 대부분 다 먹었어 근데 이쪽에 음식점도 많이 먹었거든 이쪽까지 네 이 가운데서 어땠줄거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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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먹었던 저 카오산조주 대박주 한을만개 파는 고춧가루 대박주 같은 메뉴 이거는 낙곤시 탐 마라세 까이앵 오케이 베라 트라이 입가양 프라이 아와나이 저의 풍속 마이씨피 그냥 여기도 이렇게 다운탄이 있네 낙곤시 탐 마라세 동바이 동바이 하비 여기는 전부다 저 전부다 논밭밖에 없다고 그래서 논밭만인 줄 알았어요 다운탄이 있구먼 낙곤시 탐 마라세 또 다운탄이 있어 왜 내가 여기 낙곤시 탐 마라세 전부다 전부 다운탄이 바다 보기 온도가 나쿤시탐 마라세 여기는 낙곤시 타마라시 아니네 이게 퉁송시티 아 퉁송 수라탄이 퉁송 낙곤시 타마라 암퍼 암퍼 스테이트 여기 퉁송시티 스테이트 낙곤시 타마라 스테이트 수라탄이 스테이트 퉁송 스테이트 퉁송 암퍼 낙곤시 타마라 여기 낙곤시 타마라 낙곤시 타마라 퉁송 여기 퉁송시 타마라 참 말을 어렵게 한다 하여튼 여기 낙곤시 타마라 퉁송시 타마라 퉁송시 타마라 영문 요구 나온거 맞아 여기 ank 여기는 아직도 나의 부지경경영상 수아 무지경경영상 등등 이렇게 우리 남부대 이곳은 비가 많이 오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 마이 갓 용 워터폴이야 용 워터폴 나네사랑 할머니 그랜드 마더야? 그랜드 마더? 그랜드 마더 할머니 보고 간다고 기다리고 계시대